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편지가 와있네 비치겠지? 난 멀리있어요 이거겠지? 여고파서 다섯개가 나오겠지 내놔 아, 얘도 같은 날만 하고 있고 자, 저번에 머신룸을 열었는데 침실을 전진기지 그것만 하고 딴 거는 손도 안 뜯는데 앞으로 남은 스타가 스물여섯개니까 침실도 한 번 가자 침실 한 번 싹 돌고 그 다음 머신룸 가는걸로 저 빨간거는 몰라 지나가 왜 안들어가지냐 호잇 여긴 또 뭐가 있으면 아, 일단 24 이거부터 윈드가든 갤럭시 가든? 좀 침착한 느낌에 그게 좀 달려나 모르겠네 산책하는 듯한 느낌에 하늘과 바람 같은 토끼 친구들 토끼 또 도망다니나 잡으러 가게 생겼구만 또 어 익숙한 뷰금이다 안녕 토끼야 도중에 팔랑팔랑 그만들려면 삐를 눌러 점프 팔랑팔랑이 뭔데 팔랑팔랑풀은 흔들면 팔랑팔랑 와이러드 팔랑팔랑 팔랑팔랑은 세번까지 뭐 소린가 싶다 아직은 짠 별사탕은 챙겨먹자 왔다 어흑 아 예전이 맞으면서 시작하고 팔랑팔랑이ثolan 이 distint φ 너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다시 설명해줘봐 그만두는게 아니라 아 이렇게 또 보띠오를 하는거구나 아 스틱으로 보이고 방향도 조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건 설명 안해줬어 망을 했는데 아 아파 아 잠깐 꽃에 막힌다 돈 돈 돈 돈 응 코인 없어요? 코인 코인 이 밑에 뭐있어? 도더지도 있네 여기 도더지들은 못잡나? 너무 빨리 들어가는거 같은데 와후 뭐하는 방이냐 이거지 뭐하는 방이냐 이거지 따아 움직이지만 이걸래 오케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éner 팔랑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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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여기가 여기 뭐야 길을 헤매헴 땐 별의 뒤쪽 또 돌아볼aska 여기서 뒤로 돌아가보라는 거겠지 그럼? 위에 뭐였는데? 뭔데? 도더지랑 패드기밖에 안보여죠 얘 뭐있나? 아이고 맨 쑥쑥했나 보였다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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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계속 근데 돌아오던데 음? 여기도 뭐 나온건가 이게? 맞네 뭐였되던다는데 초록버스 하나 챙겼으면 됐어 가자 따바바반발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받 어떻게까요? 왜 Doggy зна냐? 내고 주머니 멈춰도 되는것맞냐? 맞겠지? 응 맞는것맞네 unkydty족음 여기다 저 여기도 여고 어이구 아 되긴 했네 이거 어떻게 뽑으냐 근데? 아 그냥 꼬셨구나 뭐고 가자 뭐 안되냐 그러면 뭐 없어? 저리 흐흐 지랄까 여호타고 찬철강 되는건가 여기가 꼬기 있네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별말을 못하겠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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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없나 그냥 갈까? 그냥 갈까? 코인 코인 없니? 그렇걸 어어 못써 죽겄네 마지막 코트는 뭐 이렇게 많냐 야 일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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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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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게 아닌데? 어어어어어어 바로 뛰어주시네 어어 어어 제발 어어 아 별거 다 시킨다 구간반복이 아니면 계속 따라가야되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계속 따라가야겠지 아 아 잡으실거 같은데 지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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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끼야 흐앗 아 힘들어 다음번 또 이러고 놀꺼야 그럼? 하 좀 여유있게 하면 안될까? 이약 물고 따라가는거 힘든데 나 트윙글러 서른다섯개 스타도 제법 먹었네 아 좋아 저장한번 하고 자 또 가든을 한번 더 볼까 아니면 다른데로 한번 볼까 음 딴것도 한번 열어놔 보자 여기도 어 아이스볼케이노 샌드아일랜드? 뭐래? 한번씩 가보자 그럼 출발 아이스볼케이노 치방금게 미끌미끌 아이스마운틴 얼음맵도 한번 나올 때가 됐지 어우 이쁘다 높다 예 저건 또 뭐야 fel 이엤쑤 어쏰 아С 미끄러진다 역시 얼음맵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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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옶 кас bothlla 바위가 왜 있나 했더만 이거 이럴려고 했었구나 거슬리게 될려고 제법이지 그래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었나보네 뭐 알았어 그래 그냥 가봐 야후 으뜨비 메뱀 참 이뻐 엇 알오 바로 미끄둘 떨어지네 아 남같지 않아 죽나 이거 뭐야 이 물은 정말로 차가워 하긴 주변이 얼음이니까 얼음물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이 안좋고 그런 느낌이겠지 어? 트리플 악셀 저리다 저리다 잠깐 얘는 뭐야 대체 아아 아 이러지마 이건 뭐고 요 모래 들어오도 돼? 아익 오지마 어? 돌떼이가 뭐야 장식인가? 모르겠네 위에서 스피 아익 계속 나오냐 이거 저리가 잠깐! 오.. 빠질거였다. 일단 이쪽으로 가자. 잠깐.. 내게 오는 길인가 여기.. 아아.. 너무 멍청한 죽음 아니냐 이건?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음? 그건 뭐야?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건 뭐야? 길을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저 노즐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음? 이걸 먹었어야 됐어? 아까 왜 안 먹었냐 근데? 이런게 있었어 근데.. 난.. 처음 본다.. 가자! 아이스 마리오가 되었다. 일정 시간 물에서 걷는다. 흔들거나 왈롤라 스케이트. 오오.. 시간 제한이라고 했나? 일단 빨리 가 먹으라. 이게 왜 이날 때만은.. 발판이었구나!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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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그래서 한번 얼려두니까 계속 발판이네? 아니네.. 롱맨..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재밌는 게 있었네.. 아이스 버전 스타라고 보면 되겠나? 또 박냐.. 아까 한번 박았으면 됐지.. 아이스.. 아이스.. 안되나 여기? 리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나? 있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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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란다 가란다 위로가보자 아! 낑긴다! 아 위로갔어야 됐네 나 블러버 온 것 같다? 다시 봐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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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가면 되지 뭐 나와봐 들어가 옳지 요거를 터딩 돼가지고 한 번에 못 오는 게 말이 되냐? 음 말이 되냐고 도차? 내 아까 돌부터 뱉네? 일단 이게 막히는 것 같고 이걸 피해가면서 저쪽까지 올라가라 이 붕만 같은데 내가 막기 이해한 거겠지? 어메 여긴 맞는구나 아 스탱 마지막 스탱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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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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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마 야 니가 우리가 뭔데 아..잠깐.. 하지마.. 왕반이 점점 터진 거..잠깐야.. 으잇.. 아이고.. 앗.. 이거 계속..같은데 계속 빠지냐.. 뭐하는 거야..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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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좀.. 흠.. 마무리가 좀 맥이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잡았어.. 빰.. 빰.. 아이스 볼케이노였으니까 아이스가 처음 나왔다 치고.. 그럼 그 다음 볼케이노인가? 용암?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무튼 이쪽도 하나 해봤으니까.. 아까 열었던 것도 하나 다시 해보자.. 머신룸 위에 스토어.. 하나 생겼고.. 세이브하고.. 가바 가바 가바.. 여기지.. 스탠드.. 모르다 먹어보자..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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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에도 좀.. 아까 가드했던 것만이 아니라 좀 날개시켜주는 그런건가? 어떻게 되려나..?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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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이 부러진거야? 왜 어떻게 저렇게 날치고 있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어허 충전해서 다시 저쪽으로 한번에 저까지 가는게 아니라 좀 들어가게 해줘 제발 그래 머리에 빠지는거 알았으면 됐어 저기 해굴 바가지 마크로 두개가 보였었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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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높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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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가기에는 좀 애매하구나 머리가 저쪽 가서 가자 여기서 한번에 타 저기 요고 요고 옆에 안착 안착 오우치 돼쓰 돼쓰돼쓰 돼쓰 돼쓰 안탄더라? 오케이 됐어돼쓰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가까이 가면 그때 출발하자 한 번에 안되나? 저러 가야되나? 경유해야 되나? 됐었나? 한 번에 됐었을 뿐이긴 한데 안전하게 목숨도 몇 개 없을텐데 잠깐 너무 반대로 오지 않았나? 아 됐다 빵댕이 지금 한 번에 떨어지나? 오케이 아... 한 번 걸리냐 쿨쌍 딴건도 없어? 없어? 오... 없었던 것 같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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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저게... 영유하는 걸 뿐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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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은 가지마 그냥 위험해고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아무튼 위험해 아무튼 저거 뭐지? 쿵쿵이가 저 저러고있을 저 발판 뭐야? 땡땡 땡땡 아하 여기도 중력이 있었구나 볼까부르고 쿵쿵이로 올라탔으면은 저런 거에 있어야지 하나 아 됐어 근데 목숨은 뭐 어떻게 됐지 내가 안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계 어디야? 이쪽인가? 이쪽이구나 이쪽이구나 어... 오케이 파이어 여태하면서 파이어를 못받네? 그러고 보니까 죽을 수 없을 땐 여태 흐흐흐흐 흐흐흐흫 흑흑흐흑 아하 죽어라 다 죽어라 흐흐흐 흐흑 왜 넓어지지? 흑흑흑흑 흑흑흑 멍청한거 짬프 떼어가지고 저걸 안맞아도 될걸 또 한데맞았어 저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거 다 먹냐 말이..말이 안되던데 집에 가려있어 여기가 어디로 가냐 선인정? 그걸 지나서 옆으로 왠 낙대가리가 보이는데 여기부터 타고 올라가는거지 로로로로로로로로 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한 번에 되나 pars lego 있나 그럴리가 있나 그럼 할까? 어허허허 이거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지는구나 아 왜이렇게 위험하냐 길이 무슨 길이 이래 아 이렇구나 계속 걸리는 듯 벽 쪽이 가까워졌을 때 나가려자 어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 그만 아 시제 뭔가 세팅이 많이 돼 있냐 난인거야 아 뭐야 이렇게 하라고 스윙 미끄러지면서 아하 얍 얍 밖으로 빠져나갈라 얍 얍 얍 얍 얍 잠깐 어허허허 아르르 죽빠 싶봐했네 여기서 기다리는게 아니구나 으 으 헛 나이스 히이 히이 한카차이 너무 무섭다 나오는거 같네 잠깐잠깐잠깐잠깐 발파 발파는 밝게 해줘 이야 됐지 흔들어 후 히이 올라가게 해줘 가자 아이고 힘들어 후 어휴 제법 한거같은데도 손에 익지를 안냈어 피니 언제쯤 익어지는거냐 이거는 흐리바람이 흐리바람의 상승기류에 스터를 찰다 서른일곱개 그래도 집 갈 길이 멀다 천개 좀 넘길라하니까 꼬로록이 또 튀어나왔네 하하 한번 나올 때 되긴 했다 그래 아 소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